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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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집안에 상문이 있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지 한 5년? 그게 마지막 상문이요? 아니요. 그 최근. 3년 전인가? 셋째 공국 3년 전의 그 상문까지는 본인한테 영향이 그렇게 많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 여쭤봤냐면 최근이라고 하는 건 부모 그리고 우리가 3년 탈상 그러면서 5년까지, 7년까지, 10년까지를 바라보잖아요. 거기에서 아빠도 잘못하면 아플수 우리 남편분이요. 아플수 그 때 50 한 후반 정도에 이렇게 넘어오고 또 막바지에 그래도 한갑성주를 잘 드셔서 내가 어떻게든 크게 병 없이 근데 그 기간 동안 5, 6년, 7년 안 동안에 우리 남편분이 살짝 건강의 수 그리고 배신의 수 어떤 구설의 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았었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오시고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살아오셔서 금전의 발목이 많지는 않았다고 해도 꾸준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걸로 이거를 연명을 하고 나름대로 복으로 지금 온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직업이 바뀌었다고 하시니까 원래 안 하던 거를 하려니까 죽겠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걸 원해서 한 것보다도 자유로울 수도 있고 이게 그나마 당신께서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거 다른 거 사업을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곳을 들어가서 내가 임직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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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 또 아는 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들다 보니 이걸로 인해 자기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은 것도 있고 이게 조금 돈이 된다니 그렇게 해서 움직이신 거예요. 평생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다 보니 안 하던가 하다 보니 사고 수는 그래도 오래 많지는 않아요. 크게 뭐 뒤집어질 수 가다가 뭐 부딪힐 수 뭐 이렇게 충돌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은데 항상 염두를 해야 되는 건 심근 심근. 심장. 아니 심장이요. 그리고 간. 이 아빠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나중에도 그렇게 조금 안 좋을 수가 우리 아빠한테는 항상 들어가 있으니 우리 엄마가 뭐 안 좋다 뭐 한다 그러면 약을 드시게 하시든 아니 어디 가서 침을 맞게 하시든 뭔가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얼굴에 표식이 나타나요. 아빠는 아프면. 그러니 그런 거 엄마가 연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내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가 돈이 버니 안 버니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의 제사일 수도 있겠지만 또 메꿔나가야 되는 것도 없잖아 있고 또 내가 다 울고르니 벌어온다고 해도 그 돈이 다 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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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눠주고 나눠주고 뭐 뽀 뛰고 차 뛰고 하면 이제 그때 갖고 오는 거고. 나중 가서 이거를 좀 해서 건강에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래도 한 번 어우 성실함. 약속. 이건 하나만은 충분히. 너무 장거리는 뛰지 말라고 하세요. 너무 막 4시간 5시간 이런 건 욕심내서 돈 생각할 일이 아니라 올해 내년까지는. 63세까지는. 그래서 좀 단거리 위주로 돈이 덜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움직여서 내가 내 고객 확보. 그리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이 사람이 그 3이 넘어가면서 나한테 돈이라는 게 붙습니다. 뭐 한 1년 2년 안에 갑자기 돈을 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돈을 벌시던 분이니까 그렇게 돈이 들어옵니다. 금전의 운세가. 그걸로 가시고 건강에만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별 탈은 없어요. 지금 와서 여태까지 서로가 존경하면서 왔고요. 서로가 또 나눠간다고 하면서 움직이면서 오셨고 잘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딱 기준님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 이제 황색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특별히 아픈 곳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뭐 안병이든 보다 이건 아니지만 염증.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혈명을 타고 오면서부터 이제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기력이 없어지고 피곤해지기 시작을 하고 점점점 내 몸이 무거워지실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엄마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의욕과 내 마음과 내가 또 열심히 또 뭐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해보고 싶고 막 있는데 모든 게 이제 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이게 음세인 거야. 엄마도 어떤 지금 나이에 비해서는 어떤 대운이 들어왔어요. 근데 대운이라고 따지기에는 특별히 나아지는 건 없어요. 솔직히 아빠가 자리 잘 잡아서 돈 많이 벌어다주면 아우 난 좀 쉬고 싶은. 그렇죠? 이런 건데 엄마가 여기서 건강이. 아홉수. 그리고 황가. 그때가 가장 엄마가 조심하셔야 돼요. 김명은 아닙니다. 근데 어디 특별히 뭐 지금 막 어디 수술을 했다 어디 안병이다 이건 아니에요. 아닌데 머리. 머리로 타고 드는 거.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가 따지면 배 최장. 이거 엄마가. 그리고 신장. 어떤 이 신진대사. 어떤 그 뭐 이제 우리가 그 신자적인 조건이라도 화장실 쪽으로 갈 적에. 거기에서 움직였을 때 이게 원활하지 못하면 지금 자세히 서세히 서세히 들어와. 그러다 보면 하체가 힘이 풀리고. 무릎이 조금 더 나이 떠나서. 이런 것들 기력이 많이 없어져요. 그게 나중에는 팍 하고 이병 저병 저병으로 확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간에 뭐 약으로 할 수 있으면 약으로 하시고. 운동으로 할 수 있으면 운동으로 해서라도. 내가 조금 더 근력. 그리고 이 근육. 이런 걸 엄마가 지금은 귀찮으셔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버틸 수 있는 내 면역력. 내 이 신체적이에서 여기서 이게 나와야. 엄마가 들어오는 병액도. 약을 먹더라도 사람이. 이. 버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지 않으면. 체내에 그게 있지 않으면 버텨내지 못해요. 오히려 약을 먹으면서 더 시드시드 거리고. 괜히 더 쓸데없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럼 더 병을 얻는 법이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둘째 아까도 얘기했지. 둘째 따님. 이 딸분이 이제 아들 날라다가. 딸 셋까지 낳았다 그러지만. 둘째가 제일 걱정스러워요. 그냥 그대로 정말 자기가. 난 결혼 안 하고 선포를 했으면. 남자를 안 만나겠다는 거고.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부부를 안 살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안 그러길 바라는 건데. 성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염두에 둬야 돼요 엄마.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지는 지금 안 와요. 근데 그게 살짝살짝살짝. 아이한테 비치는 그 팔자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얘가 결혼을 했어도 이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자라는 지겹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직은 독단적으로 돈도 벌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미래의 꿈이 많다 보니까. 우리들의 눈에서는 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하고 가는데 오히려 더 남자친구들보다는 여자친구들이랑 더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고게 살짝 얘가 여자인데 남자의 끼를 갖고 태어나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앞에서 막 주도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어. 거기서 외로운 팔자다 보니까 또 이제 결혼을 안 하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살짝 이 아이의 사주에 팔자에는 그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 조금은. 확 하고 변해서 그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정책적순이 갑자기 막. 어. 그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엄마의 따님이. 그 부분에 갖고 있는 성향이 없지 않아요. 팔자에 따라 들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염두해 보시고. 나중에도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결혼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야 그쪽으로 빠지지 않고 너무 외로운 팔자로 안 가고 그쪽 세계에서 혹시. 열려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 아이는 해외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행이 됐든 간에 뭔가 계속 사주를 털어먹으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걱정은 없어요. 이미 큰 걱정은 내 몸이 조금 이렇게 돼가고 내가 이동은 없습니다. 근데 삼 년 후에. 문서의 운이 있어요. 저요. 남편이랑 우리 대주님. 우리 남편분이랑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어떤 걸 문서가 사고 팔리는 건지 아니면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 문서예요. 아파트 내놓고 싶긴 하거든요. 애들 다 크고 집값도 뭐 뭐. 더 이상. 그쵸. 근데 이제 삼 년 안쪽으로요. 삼 년은 오래 당장 내놓는다 그것이 아니라 저한테 올해 왔으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봤을 때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주고 자식들은 뭐 나눠진다든 그거 갖고 우리가 노후에 뭐 어떻게 어떻게 뭐 이렇게 자식한테 손 벌리지 말고 이렇게 쓰자든. 그리고 이미 손실은 안 봤기 때문에 그래도 나한테 이득이 문서가 삼 년 안쪽으로 부동산 문서가 움직입니다. 그 문서는 기다리셨다가 엄마가 그래도 노후에 건강 지키셔서 노후에 그래도 누리고 부르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엄마가 지금부터 운동을 조금 가시는 게 좋습니다. 혈이 들어야 되는데 혈이 안 들어와요. 조금 조금 절임 증세가 있다 보면 이 무당의 말을 기억하셨다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뭐 건강이 살짝 많이 어 이건 아닌데 뭐 크게 다친 거 뭐 이것도 아니고 암병도 아닌데 뭔가 왠지 모르게. 그죠 왠지 모르게 엄마가 엄마 걱정해야 될 때예요 지금. 지금 남편 걱정할 때는 아니에요 남편은 그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상문이 조금 타고들었습니다. 어디 절에 가시든 우리 같은 사람이 됐든 간에 어떤 상문이라고 하죠. 그거는 좀 걷어 놓으시고 그리고 남편이 큰 사고 없이 갑자기 이 심장 아까도 얘기했죠. 심장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어떤 뇌출혈 뭐 이런 것들이 남편한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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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각 들어와요. 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 좀 걷어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어 그리고 큰 문제는 없어요. 이미 다 겪었어요. 뭐 큰 경조사 마음 아픔 뭐 이렇게 뭐 자식들의 손에다도 아유 마음 내려놓기까지도 엄마가 많이 지났어요 이미. 그러니 남편 건강하고 사고 수나 없고. 어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여사님 건강하라고 어 그래도 어디 빌 수 있으면 초라도 기원이라도 하시면서 그래도 매일같이 안 가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기원이라도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백일이 됐든 딱 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삼십일 기도 뭐 백일 기도 뭐 그 목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그 기운이 있어야 그 건강의 운세가 조금 병액이라고 그러죠. 그게 좀 옆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면 별 탓 없어요. 그러고 나면은 크게 나면 막 이 놓고 나고 뭐 사기를 막고 내가 갑자기 우리 집안에 누가 쓰러지고 막 이거는 없습니다. 근데 3년 후에 문서가 들어오긴 한다지만 4년 안쪽으로 상문이 또 하나가 들어와요. 뭐 집안 내 산문들 사들 발전까지는 아니고 내 집게들 거기서 들어옵니다. 그거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다가 이제 그게 이제 순서적인 거니까 그건 염두해서 친정이 아직 살아계시다며 조금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사고수로 들어와요. 사고수로. 뭐 넘어지든 엎어지든 이제 그게 시초가 돼서 이제 그게. 자꾸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좀 많이 들여다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김명도를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건강관리하셨으면 좋겠고 둘째 딸. 제가 봤을 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많이 눈여겨보세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엄마가 먼저 좋은 생각 좋은 건강을 찾고 있어야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미가 없어요 요즘 재미도 없고 낙도 없고 뭔가 좀 애하는 것도 같고 내가 이 정도로 아무 생각도 없나. 엄마가 그래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나 싶고 우리 엄마 우리 기준님이 그렇다고 그러니 애하는 거야. 조금 생기라고 그랬죠. 활력. 글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저녁마다 이제 날도 풀렸잖아요. 날도 이제 뜨거운 거 조금 나아졌잖아요. 한풀 꺾였잖아요. 30분 40분 한 시간이라도 걸으세요. 엄마한테 걸으면서 생각을 하고 걸으면서 생각을 버리고 거기서 글력이 올라와야 됩니다. 가만히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어 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럼 점점 어 하고 이거 멍때림이 돼요. 그러면 나의 어떤 자괴감이 와요. 그래도 자식에서도 득이 될 수 있는 자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자식 복이 셋 다 자식 복은 없어요. 하나 정도는 있고 또 우리 남편이 내년 정도 삼자가 될 때 그때 어떤 돈이 조금 조금 더 늘어나요. 그러면서 그때 돈복이 오면서 문서도 움직이고 뭐가 움직여서 그때의 어떤 돈복이 인제 고생했던 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들어오는 금전의 운세의 길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네. 근데 건강은 챙기세요. 네. 그리고 둘째 따님. 좀 그런 끼가 고일 땐 그때는 그 아이의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이 있어요. 뭐 무슨 살 뭐 영말살, 똥아살 뭐 예를 들면 원진살 뭐 이런 것들이 상축살부터 예를 들면 기본적인 것들 뭐 칠살, 파괴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살을 조금은 그때는 걷어주세요. 만약 그런 끼니가 살짝 올 때 엄마가 좀 왠지 좀 그런 촉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좀 그때는 걷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 아이의 인생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염려가 돼서 그래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됩니다. 엄마, 딸이 그게 그것만 아니면 이 지발은 평탄이에요. 무탈할 겁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뭐 다 얘기 잘해주셔가지고 뭐 없어요. 맞는 말씀만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제 명함 드릴 테니까 언제든 찾아오세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